안녕하세요. 나이키와 계약한 뷔펠라입니다. 오랜만에 복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많고 많은 신발들 중에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에어조더먼 브레드 2001년판을 복원하는 영상을 달아보겠습니다. 딱 봐도 사용감이 많아 보입니다. 솔 안쪽은 내부가 가수분해 되어서 힘없이 말랑거리는군요. 2001년판 조던원 브레드는 다른 레트로 버전에 비해 특징이 있는데요. 당시 검은색 박스에 조던의 얼굴이 나와있고요. 이때 사용한 레드 컬러는 바시티 레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시리얼 넘버가 있다는 건데요. 38,345족 중에 18,030번째에 해당하는 모델이라고 보여줍니다. 당시에 나왔던 로얄블루도 이 시리즈 넘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첫번째 스텝으로 클리닝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붙어있는 스티치를 제거하고 가수분해된 파트를 제거해주겠습니다. 두번째 스텝으로 가수분해된 에어 쿠셔닝 부분을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대체해주겠습니다. 스펀지로 된 부분을 재단하고 잘라줍니다. 다음으로 접착해주고요. 주구를 이용해서 남는 공간과 틈새를 메워주겠습니다. 세번째 스텝으로 기존의 접착제를 제거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인팅 작업입니다. 까진 토켓 부분과 당시에 2001년판에만 특징으로 나왔던 스웨이드 스우시를 페인팅해주겠습니다. 컬러는 레드 컬러를 사용해주었습니다. 색상을 비교해봤는데 나이키에서는 바시티 레드를 사용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앤젤러스 페인트에 레드 컬러가 잘 맞더라고요. 다섯번째 스텝으로 접착작업입니다. 다섯번째 스텝으로 접착작업입니다. 여섯번째 스텝으로 측면에 손박음질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솔에 마모된 부분을 슈구에 페인트를 넣어서 색을 맞춰주고 보강을 해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한 두달 전쯤에 더 레전드 오브 AJ1이라는 에어조던원 밴드에 대해서 다룬 영화 시사회에 초청되어서 간적이 있는데요. 당시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와 계약하고 조던원 밴드 컬러를 신고 NBA 경기에 뛰고 그래서 NBA에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다시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엄청난 유행을 만들어내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에어조던원을 다룬 영화라 신발 덕후로서 보는 내내 감동이었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영화 감독인 덱스턴 데보리와도 사진을 찍었더랬죠. 내년 3월인가 6월인가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신발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키와 계약한 비펠라입니다. 감사합니다.